더 글로리와 영화 곤지암에서 열련을 했던 배우 박지하님이 2024년 9월 30일 새벽 2시 50분경 뇌경색으로 별세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일찍이 연기학도로서 긴 무명 생활을 지내다가 이제 대중에 널리 알려졌고 또한 빛을 발휘할 시기가 앞으로 창창한데 너무나도 슬픈 소식이네요. 고인의 마지막 작품은 2024년 연극 와이프로서 영화와 드라마 연극까지 본인이 젊은 시절부터 해오고 싶어해오던 연기를 이제서야 마음껏 해보던 시기에 병세가 악화돼요. 얼마나 고인도 안타까우셨을지 짐작이 됩니다. 배우 박지하는 넷플릭스 더글로리를 통해 연기파 배우로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분량이 그다지 많지 않은 더글로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동은의 중요한 인생 시기에 나타나서 동은의 발목을 재던 어머니 정미희 역할로 나와 동은의 처참한 가정생활을 표정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배우 박지하의 평소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동일 인물인지 혼란이 올 정도로 연기에 그 상황에 집중하고 심취하는 배우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박지하는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저의 시작점이자 마지막은 결국 연기. 연기가 그냥 재밌다. 스트레스 받아도 재밌고 잘 안되더라도 재밌다. 그 재미를 놓을 이유가 없어서 계속한다. 라며 연기에 대한 짙은 애정과 남다른 열정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녀의 소속사인 빌리언스는 공식 성명을 통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다. 박지하님이 30일 오전 2시 50분 뇌경색 투병 중 별세했다. 며 고인의 마지막 순간을 전했습니다. 소속사는 마지막까지 연기를 사랑했던 고인의 열정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지하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그를 기억하는 많은 팬과 동료들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